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6월 30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년 이후는 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해서 재정의 큰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재정의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됩니다.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 데는 재정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재차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제된 절제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년 때까지 지금처럼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끌어가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원로 경제학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지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분은 현 정부의 초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손을 뗐지만 지금이 6월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 또 추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중후반경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실물위기와 맞물린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재정 탕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용을 빌미로 1차 2차 추경으로 23조 9천억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추경에는 전 국민들에게 재난기원금 형식으로 약 12조 2천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6월 30일 날 정부는 총 35조 3천억이라는 역사상 최대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별 상임위에서 검토한 시간은 2시간도 최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렇게 비판하기조차 했습니다.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예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 3차 추경안에는 특히 경제를 살리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안들이 여기저기 언금술적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불교문화행사학대와 전통사찰 보수정비의 799억을 산업통상자원중소변체육기업위원회는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40%를 부풀려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프예산은 512조원이었습니다. 이미 1차에서 3차 추경예산 60조원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3차 추경을 통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2020년 말 6월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재정수지는 당의 연도의 세금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제외한 일종의 적자폭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수입을 넘는 지출을 2020년 6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112조 2천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환위기라는 그런 미정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1998년과 1999년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불과 24조 9천억 그리고 20조 4천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오한표렘이란 위기를 마치 재정지출을 위한 파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누구도 앞니를 예상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오한표렘의 마무리 단계가 지금 아니고 진행 단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누구도 하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을 탕진해버린 다음에 정작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을 투입하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앞의 편리함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재정을 낭비하거나 탕진하는 일은 나라경제를 극한 어려움으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본격화된 것처럼 과정하고 귀한 자원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것은 바로 우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후유증은 2023년 정도가 되었어야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유력한 그런 지지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라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월 29일 날 한국공학한림원 주체로 온라인 포럼 연사로 나선 서정선 바이오회회장 현 마이크로젠 회장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반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올 연말에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팬데믹 이르마 전 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될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는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2차 유행에서 끝나지 않고 매년 찾아오는 계절성 감염병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개별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우한폐렴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서 매살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한폐렴의 장기화와 그 후폭풍 그 여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